공안에 잡혀갔다 왔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저번 22편으로 타오지공 가족 시리즈는 끝이 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타오지공씨 영상을 편집하면서 정말 2개월 내내 봤으니까요. 오늘은 이 시리즈를 찍으며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다르셨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보시죠. 구독. 먼저 제가 이 영상들을 올리게 된 계기가 한국은 아직 심각 상태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는 시점에서 타오지공씨 유튜브를 보고 아 발원지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거죠. 생각보다 훨씬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놀랐는데요. 그렇다보니 타오지공 가족 마지막 편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수고했다며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의문을 남기셨던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은 제가 타오지공씨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은 NO 입니다. 실제로 친분이 있거나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다보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구요. 불포맨내에 남의 재산을 탐한 범죄자다 라고요. 해명을 하자면 저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영상을 올리겠다는 허락을 받았구요. 위챕페이라고 제가 타오지공씨께 후원금도 보내드리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저작권 친매로 신고하는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타오지공씨 유튜브를 영상으로 보면 제 영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그분도 당연히 제 유튜브를 보시고 충분히 저작권 친매를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안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이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타오지공씨의 영상을 수차례 보며 중점만 편집하여 한중 번역을 하고 또 영상 중간중간에 제 의견을 넣는 등 꽤 오랜 시간 동안 촬영과 편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달린 댓글로는 이런게 있었어요. 타오지공 가족이 너무 변했다. 공안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았냐.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이 가족이 처음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가 갑자기 먹방 위주로 바뀐거에요. 특히 그 당시가 한참 중국 공산당과 이 사태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한 중국인 천추실 기자 그리고 판빙씨 등 공안에 잡혀가거나 사라지는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족도 공안에 잡혀가서 교육을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갑자기 컨셉이 바뀐게 아니냐고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분이 공안에 잡혀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분 영상을 다 보면서 갑자기 바뀐 컨셉, 긍정적인 생활 등 많은게 바뀌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데 공안에 잡혀갔다 왔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중국 공산당은 모든 매체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자유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고사항으로 2019년 언론자유지수표를 보시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세계 최하위에 위치해 있죠. 즉 중국 정부에 관한 시위를 하다가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니 타워지공씨도 원래의 취지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살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아마도 공안에게서 교육을 받고 나서 자신과 가족의 신변 위협을 느껴 그 이후로는 먹방 형식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통제로 어떻게 영상을 올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영상 댓글을 보니 촬영원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영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VPN을 써서 유튜브, 인스타, 페북 등 사용이 다 가능하죠. 하지만 중국 자체의 SNS가 워낙 중국 내 장악력이 커서 VP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국 유학생들과 현지 일부 사람들 뿐이죠. 이외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분 말은 구글코리아에서 한우라는 단어와 한우렴패, 세봉 등 단어를 말하면 전부 노딱이 걸려 수익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데요. 지금도 말하면 노딱 걸리니 거꾸로 말한 거 이해 좀 해주세요. 무튼 유튜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저포와 많은 유튜버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면 죄다 노딱을 받았죠. 저도 바이러스 관련 영상 조회수가 다 합쳐서 200만 회 정도 나왔는데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저는 순전히 정보 공유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올렸던 거죠. 자 어떻게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한국은 며칠 동안 계속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서 한숨 돌린 상태예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내서 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도록 합시다. 제가 현재 여러 컨텐츠를 다루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